우선은 배터리도 많이 있겠다. 저기 썬빔인 데까지 가기 전에 물부터 얻고 합시다. 우선은 부유물고기인가? 어 부유물고기도 얻으면서. 아 진짜 힘드네 힘들어. 자 하나. 아 이참에 소금이랑 그것도 있잖아. 어 소금이랑 어 이건 없고. 어디서 하는거야 그리고. 어 있어 있어. 어 여깄어. 얘 잡고. 저기 안에 있어. 너 발견했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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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세마리. 그리고. 아아 젠작고. 어디에 간거야 이것도. 야 이거 잘 피하네. 잘 피해요. 물고기를. 물고기를. 어 쭉쭉이다. 요렇게 해서. 앙. 다섯마리 만들고. 어. 빨리. 예. 합시다. 빨리. 어. 만들 놓고 합시다. 이거는. 수분. 예. 근데 뭔가 또 추가된 것 같다. 그쵸. 예. 개인물품에. 장비. 보라색 인물. 이온결정에 다이아몬드 두개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나보네. 그치. 그리고. 중력걸. 배터리랑 고급해서 티타늄 얹는거. 이렇게 해서. 정보를 구하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조리는 뭐 할피. 일단은 뭐. 밥 먹어야. 밥은 먹어야 이거. 일단 퓨백질. 소독수. 그리고 행여나 배고프지 보니까. 미리. 밥 좀 먹어둡시다. 예. 피터.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하나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요. 자. 빨리 갑시다. 다시. 이쪽을 향해서. 자. 빨리 갑시다. 어차피 배터리도 뭐. 많이 부족하겠지만요. 예. 많이 부족하겠지만요. 와. 그나저나 이게. 썸빈이 도착할 때가. 20분이라고 하면은요. 예. 제가 지금. 그. 방송할 시간을. 어. 다 집어먹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담을지도 모르겠네. 그치. 어. 어차피 배터리도. 빨리 갑시다. 창. 지저비 향해서. 어. 조심해서 가는 것도 있지 말아야겠어요. 여기 주변에 또. 특히나 여기. 예. 예런데서 보면은. 또. 상당히 위험한. 물고기들이.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을 때. 가르치지않은데요. 그치래. 진짜 어찌되었든 간에. 저시가. 여기가 이제. 입구죠. 이거 기억 잘해야겠다 이거. 그쵸. 봅시다. 이거. 여러분. 기억 잘해야겠어요. 안그러면은. 몇개? 오늘. 잡을. 더. 터뜨래드. 거기. 이렇게. 아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도 이제 그쵸? 예 여기 아까 이제 위로 갔던 데니까 이거 패스하고 헉? 헉? 오오오오 이제 썸빈이 도착할 때가 17분 남은 상태죠? 지금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냐가 있냐 근데 이게 야 근데 진짜 크긴 하.. 엄청 크긴 하네요 엘크기가 사이즈가 진짜 산만해가지고 헉? 헉?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그 물속에 빠진대로 그쪽으로 갔었지? 그 아까 약간 좀 버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 서브 노티카에 어 그런 거에 차관한다면은 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뛰어봅시다 네 네 뛰니까 이제 목마른듯이 빨리 이제 이제 소모가 빨리 되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긴거 같은데 그치? 응 아닌가? 아 진짜 여기 여기 길이 엄청 헷갈린다 이게 이게 일단 밑으로 들어갑시다 일단 밑으로 들어갑시다 예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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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제허시가 제허시예요? 쓰읍 쓰읍 윙을 사입해도 못하죠? 다시 위로갑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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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You know w 서브노티칼 같은 경우는 버그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고 있죠. 여기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구나. 아니구나. 내가 잘못봤네요. 일단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버그로 들어온 거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버그이긴 했었을까죠. 그러면은 여기 일단 마운틴 섬 한번 탐방이나 해봅시다. 우선은 저 유부를 만들면 아까 이온 결정 두 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썬디 착륙점 여기 있고요. 다른 것도 뭐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입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저기 저 어이씨 저 저 저 외누박이 어. 싸인라이기 하죠. 지난번에도 아야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씨 빠져 빠져. 오 여기는 완전히 무슨 뭐 저글링더 천지야 어. 어이씨 조심하겠습니다. 저쪽부터 마주치면 아야 Ama Ama 러갈은 거 같은데. 아.. 리튬 이게 아마 리튬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로 리튬이 리튬 하나 어려워 봅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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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막혔네요? 에.. 막혔어 아우! 이.. 진짜.. 아야! 너 이게 진짜 야! 한 번 맞아볼래? 어? 이 칼로? 어? 아.. 진짜 아프네 진짜 안 그래도 치료 못 받았단 말이야 에이.. 진짜.. 아.. 열받게 맞는데 이거 아우 아파.. 어우.. 진짜 아파요? 에.. 엄청 아픈다 지금.. 한.. 이.. 한 10% 정도 떴쪼죠? 지금 외체력이 어.. 와.. 짜증나게 하네.. 어? 오우쑤!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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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맞아야겠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어! 아프냐? 나도 아파 어?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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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이 열받게 한거죠? 아.. 좀 아프네요? 어쨌든 우선도 있던 단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약간.. 에.. 어오 всегда.. τί? 아야 밟으니까 막끼냐? 아우.. 아파라.. 막끼냐? 이렇게.. 어휴.. 화나니.. 뭐 어쨌든 일단 썸빔이 도착할때는 한 10분정도는 남은 상태이고 확실합니다. 그전에 일단은 뭐 배고픔이나 뭐 체력, 그리고 이제 목마름까지 해결을 해야할 상황인거는 확실하구요. 지금 40%정도는 일단은 목마름이 떨어진 상태죠. 수분. 그나저나 리튼도 이렇게 잘 표현해줬네 그쵸? 예전엔 한.. 예전에 아마.. 어.. 이거 부동생이.. 어 뭐야 형뭐? 오오! 그러면은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겠지! 뭐야 근이었어? 에라이 제일 작심.. 다이아몬드 어디를 하다가 오히려.. 소원해봤네요.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예..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봐야겠죠? 예.. 힘만 안들인다면요. 오로라오로 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게 한다. 지금 10분 남은 상황에서는.. 예.. 좀.. 좀 더 기다려봐야겠죠? 좀 더 대게를 타서.. 예.. 해야하니까.. 와.. 근데 기지 만들래 하다가 저기 그 외계인의 그.. 유물보고 넋.. 넋을.. 넋이 나가버리는데 진짜 오늘.. 헉? 조금.. 예.. 힘들거 같던 분위기네요. 예.. 헉? 헉? 그나마 여기도 손덩어리도 있고.. 그치? 응.. 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응. 해보자! 자.. 하나.. 둘.. 넷.. 넷.. 다섯..여섯.. 여섯..일곱.. 여덟.. 오케.. 자.. 점프기만에 이렇게 해봐라 올라갈 수 있겠지! 어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 어.. 자.. 으아.. 아구.. 안돼 안돼! 어.. 있기 때문에! 아.. 안된네 x2 여기.. 여기.. 자.. 아.. 아.. 안되네 x3 내려가자 x3 아하핳 안되네 힘들어 여기 자 한번 볼어 또 금이네 금은 뭐 컴퓨터를 만들 때도 사용하죠 근데 여기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여기 길있다 생각보다 어 어? 이게 뭐야? 아 아까 이제 거구나? 어 이야 구나저나 여기 또 이 외계인의 이 뭐랄까 어 뭐야 으어어우 한 앎 좀 버려야겠네 으어어어어어 이거 나중에 뭐 질문되니까 이야 잠깐만 여기 한번 가보자 가보자 어 여기 길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제어시를 못 갔던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제어시 나중에 가구요 여기 가봅시다 일단 남은 시간 8분이니까 뭐 괜찮아요 어차피 야 그래서 오로라우가 저기 파괴된 모습보면 어우 왠지 오로라우가 무슨 일 발생지 아 진짜 저 열받게 안에 있어 저 개였어 야 꺼져 나중에 바쁜 몸에 말아 팍 그냥 뭐 어쩌다 아 근데 떨어지네 뭐 어쩌다 인벤터로 공간이 없어서 그런거니깐요 여기 근데 어딜까 어이 아 아 아 길목을 막아라 어 아 어 여기 아까 그 아까 그, 물이 있던 데 거기잖아요? 예, 떨어졌대요. 오후. 떨어지고 안 될 것 같고. 아우 씨, 저인 새끼죠. 칼 잡아봐. 어, 오늘. 그냥, 어. 담배야. 담배야, 야야야. 꺼져, 꺼져. 꺼지라고. 야, 여전히 여기서 서식지가 지금 왜? 여전히 서식지가 지금 왜? 고욕스럽네요. 예. 오후. 이따 빠져 나오긴 했네. 아.. 힘들게.. 휴.. 근데 한바퀴 땡돌았네요? 생각해볼까? 그렇지? 어.. 우후.. 흐음.. 아닌거 같네요.. 아니구나.. 내가 착.. 착각했구나.. 어.. 착각했어요.. 예.. 착각.. 예.. 시트.. 덤벼..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아우치.. 아야아.. 아퍼라아.. 아퍼아퍼.. 어.. 아퍼.. 으아.. 아프네요.. 애 아파.. 그나저나 여기에 외계.. 외계 유물이 있다는거를 이.. 이 행성에는 문화같은게 좀 있겠죠? 예.. 뭐.. 항상.. 예.. 각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르고 하니까.. 어.. 어쨌든 빨리 갑자.. 예..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와.. 근데 여기 위로까지 올라갔다 получилось.. 내가? 와우 근데 이거 떨여zäh θ Пред 어어 €ㅓ!!! 안돼안돼 아비에이에이 어어어촐47- 아아 explores.. 아ㅋㅋㅋ 쭉 들이키고 5분 남았네 이 시점 이제 5분 남았어요 이제 감히 Anthad 3분 남아잉 1 objective 저습니다 캐치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떴어 다른 데도 먹을만한거는 없을거 같네요 지금 여기 있던 그 요거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기지로 돌아가가지구 기지로 돌아가세요 저기 그 먹을거 좀 업고합시다 그 다음에 우선 전력도 좀 바꿔야 겠다 전력도 바꿔야 겠다 전력도 바꿔야 겠다 오우 일식 안가야지 일식 좀 무서워 죽겠네 이제 배터리 어떻게 가야더라 어 배터리가 배터리가 배미였나 아이 모르겠다 일단 우선은 에 우선은요 얘 7오프터 7오프터 하고 어 마이집마 아 여기 여기 우선은 다 왔어 뭔 üç오프터 네 나 하 아 빨리 해 야 어 빨리가자 어 시모스 타고 야 영상에서 1분 남았네 어 아 쟤네 이거 뭐야 이거 뭐 내가 뭘 잘 뭘 눌렀길래 이래 어 자 빨리 어 썬빔 청립시어 빨리 이동해야겠어요 예 앞으로 남은 시간 1분 남은 1분이면은 썬빔이 이제 청립할 이죠 이거는 어 자 자 빨리빨리 어 아무역기 비하겠지만요 예 아무역기 비하겠지만요 자 남은 시간 50초 자 자 800m 예 오우쑤 저 소리 만들어도 무섭단 말이야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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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30초 이제 600m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청립시점까지 어 25초 500m 25초 500m 15초 남았다 자 솜까지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자 5 4 3 2 1 5 5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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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터있다 덤비버 어 헐 저 외계 유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것을 막았어 헐 와아 이거 아예 이 행성에서 살려면 위미겠죠 저게 어 와아 이거 큰일 났네 야아 겨우 탈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면 아 이렇게 나를 엿먹이다니 에우 진짜 열반네 흐흐흐흐흐 자 어쨌든 어쩔 수 없다 이때 돌아가서 에 와아 사실상 저기가 저기 가려면은 에 와아 탈출하는 것까지 살려면 지금 애를 많이 썼었는데 응 저기있던 저 유물이 썸비볼을 격추시키면서 어 완전히 저를 아 여기를 고립시키려고 있어요 와 이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어 여기는 살려를 의미밖에 안들거든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일단은 에 기지도 지어야 하고 어 지금 일단은 뭐 여러가지 뭐 상호 복합적인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에 우선은 인벤토리도 정리가 안되어있죠 에 두번째로 이제 보관한건도 하나 더 만들어야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세번째로 기지도 만들어야 하는데 티타닙이 더 필요해 야 진짜 모든게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에 어디서부터 소홀 되어야 할지가 지금 막막할 시점이네요 에 기지부터 지우려고 하지만 어 어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아 머리아퍼진다 진짜 아 어 머리아퍼진다 에 뭐부터 해야되냐 아 사냥부터 해야되냐 아니면은 기지부터 먼저 해야되냐 찌냐 아 오 쉣 아무튼 깜짝놀랬네 진짜 어우 으아 힘들다 진짜 힘들어 자 방수목하나 근데 못집을거 아니야 생각해볼까 아 쉣 우선은 몇개 좀 버리죠 어 이거 버릴수있냐 버리지 못하네 일단은 에 배터리도 몇개 좀 빼죠 어 요거 빼주고 이거 빼고 다 무수구하는거 있어 방구소목하는거 있어 근데 금 하나 빼고 물좀 마시고 휴 아 아 진짜 머리아퍼다 머리아퍼 아 진짜 큰일났네 바꿔 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거 아이 동기기라도 아 머리아퍼졌어 진짜 아 아 머리아퍼지네 어떻게 하냐 배는 고프고 유무 버리기도 좀 아깝고 우선은 티타임 3개로 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어 그래야지 3개로 뭐 할 수 있는지 보자 디젤 티타늄 주기 실외식물재배기를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거기 있어 실외식물재배기 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해내주고 실외식물재배기 이렇게 해내주고 실외식물재배기를 고초를 모을까요 예 고초를 모아서 이제 다목적빵 만들고 뭐 해야 될 것 같네 보관함도 해야 아 고철이 부족해 고철이 아 티타늄이 아 아 조심히 갑시다 일단요 이거 하나 짚고 싸이 잘 보고요 네 근데 배고픈데 좀 뭐 좀 먹 뭐 좀 먹 거야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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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산소 아 진짜 미치네 이거 2개 넷 3개 3개 아 진짜 진짜 빠네 진짜 이거 내가 내가 제대로 못 잡는거 같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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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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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잡기요네 됐어 이렇게 해주고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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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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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먼저 해결해야 하네 아 어떻게 하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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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1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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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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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어 응 보관함 띄워주고 그러나 아까도 여기 버렸던거 해결하자 이거 두개 그리고 계속 해주고 그거라서 응 고소는 배고픔 먼저 해결하자 됐어 어 그리고 우기다 우기다 해주면서 아 이렇게 해결해주면 될꺼네요 아 진짜 그리고 고철 짓고 응 아 그리고 저거 응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고철 만들어주고 아 어 방 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 또 치탕이 부족이네 진짜 힘드네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쩔 수 없지만 시간가계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뭐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요쯤에서 서브노티카는 마무리 지울까 합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아니 탈출한것까지 좋은데 뭐 탈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외계유물이 공격하지 않나 와 진짜 사람 완전 고립시켰네요 고립시켜가지고 사냥하러 가야하고 뭐 의식주 다 해결해야지 뭔가가 좀 될것 같아요 이래가가지고요 이거 서브노티카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구요 자 트위치로 보시는분들은요 팔로우와 더불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아쉽지만 나름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사람 짐빠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브노티카 였구요 다음에도 서브노티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오픈월드 특성상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엔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얼리 억세스이다 보니까 조금은 에 그 좀 버그가 있다는 점 여러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짓을게요 우선은 지금 우선 신호기부터 만들까 왜냐면은 왜냐하면요 지금 신호기 같은 경우는 자기 기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신호기를 하나 설치해놓자 그래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아 그전에 먼저 어 뭐지 어 뭐지 분명 구리서는 얘가 아 구리서는 얘가 그 구리 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이런거 어 어 어